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호하신 종목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코스맥 코스맥스 코스맥스 10만 2천원에 40%입니다 10만 2천원에 비중 40% 코스맥스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좀 있을 것 같길래 들어갔는데요 실적도 괜찮고 어려워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우셔서 아마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원료계의 asml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오히려 그 부품을 납품하고 매출처가 오히려 갑이 돼야 되는데 원료업체가 갑인 회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런 코스맥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 자체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약간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다라는 부분 물론 제약바이오 쪽에 좀 엮이면 엮일 수 있겠지만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심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게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아마 제가 볼 때 작년에 좀 건너뛰지만 배당도 한 900원 정도까지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9만원 언더에서 불안한 종목이거나 위험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은 3분기 분명히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에서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만 2천원이면 조금은 이 정도에서는 다시 본전 매도 전략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아직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10만 2천원이 되면 여기가 이제 쌍고자리 전고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적인 메리트 1% 정도의 배당 메리트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만 2천원이 오면 매도 만약에 올해 지나간다면 배당을 받으시고 내년도 10만 2천원에 매도하셔서 조금 더 유동성 있고 좀 강한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이 나쁘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회비용상 조금 더딘 부분들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 만약에 그리고 매도를 다 하시고 다시 접근하시고 싶으실 때는 9만원 언더에서부터 다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왜냐하면 배당이 900원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9만원 밑에서 하시는 게 좋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운 투자 되십시오